남이 춘 연기 생각 없나요? 드라마에서도 보면 좋겠어요 저 모르세요? 악녀 연기 잘할 것 같아요 저요? 악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연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럼 나 간다 알았어 알았어 잔소리 좀 하지마 자기 그 옷 언제 샀어? 그게 언젠데 자기도 머리도 좀 하고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요씨가 꾸미거나 거짓말을 잘 못하고 마피아 게임이 거의 쥐약이잖아요 오해해요 그거는 제가 마피아 게임을 그냥 못하는 거지 뭐 그걸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거짓말은 좀 티가 나나봐요 노래방 악녀라고 PC방 알바 연기는 꽤 실감났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연기하셔도 되겠네 관심이... PC방 알바는 짤렸어요 피곤해서 지각 몇 번 했는데 얄짤 없이 자르더라고요 그 실감 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백수인 상태에서 근데 진짜 백수인 상태에서 알바야 저도 진짜 그 짤을 하나를 보고 어? 진짜 알바인가라고 생각했어? 검색을 해봤더니 어?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노래방 빌런이라고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악녀 연기 한번 해보시겠어요? 대사 하나 드릴게요 무슨 대사를 주실 건데요? 이 대사 떨린다 배성재 부셔버리겠어 당신 부셔버릴 거야 배성재 부셔버리겠어 야유 선하다 선해 왜 부셔 사람은? 뭔지 모르겠는데 안 부실 거야 배성재 부셔버리겠어 배성재 부셔버리겠어 배성재 부셔버리겠어 배성재 부셔버리겠어